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미래에셋대우 서초 WM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점점 더 화면을 잘 받으시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서초 WM은 역시 투자자들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제가 하는 일이. 개인 고객분들. 요즘 투자자들은 무슨 질문, 무슨 하소연 많이 해요? 장 매니저님한테. 일단 국내 증시 조정이 좀 있었고, 미국 증시도 주춤하잖아요, 9월부터.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것들,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느냐, 팔고 다시 봐야 되느냐, 대선도 있고. 좀 내려갈 것 같은데, 팔고 다시 싸게 사면 어떠냐, 그 말이죠.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죠. 좋은 질문인데요. 네.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이거 저랑 오래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저랑 오래 호흡 맞추셨던 고객분들은 수많은 사이클을 우리가 겪어왔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팔아도요, 다시 또 기가 막히게 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중국의 장기 우상향했던 소비재 기업들이나, 정주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좋은 기업들 많이 있는데, 당연히 굴곡이 있는데요. 그거를 또 팔고 다시 못 사면, 또 지나고 보면 저 밑에서 우리가 그냥 고민했던 경우가 많아서요. 잘 팔고 싸게 못 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구분을 해야죠. 내가 처음부터 아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갔던 주식이라면 버티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잠깐 짧게 먹으려고 들어갔던 주식이었다면, 또 그것에 맞게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에 좀 팔아놓고, 또 조정이 왔을 때 좋은 주식을 살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 포트폴리오, 특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우량 대형주들, 빅테크 기업들 위주의 기업들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또 이따가 경기부양책 때문에 지금 막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도 경우의 수로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책? 네, 맞습니다. 그거인 것 같고, 그 얘기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부터, 중국 시장은 오늘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오늘 일단 중국의 전기첩 좀 강세를 했던 얘기랑, 또 이커머스 9월 지표 나와서요. 또 새로운 격전지인 음식, 유품 배달 시장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 제가 항상 한 1대 2 정도로 미국 비중이 많았는데, 오늘 좀 중국 걸 많이 갖고 왔거든요. 공교롭게 또 정신용 티피언이 오신 날, 짧은 지식으로 또. 아니요, 중국 지식 지식도 알아두면 좋죠. 전문가 앞에, 뒤에 모셔놓고 또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요즘은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의 비슷한 업종의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이렇다. 그럼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전 세계 증시 다 알아야 되더군요. 맞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마감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 성공했고요. 어제 좀 약세해서 반등 성공했고, 우리 증시랑 좀 비슷했어요. 우리 증시도 막판에 힘을 냈잖아요. 굉장히 코스닥 2% 넘게 빠지다가, 박재경 차장님이 정리 잘 해주셨는데, 중국도요, 오전에는 상해 증시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오전장을 마감했고, 심천 증시도 크게 못 오른 상태로 마감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계속 올랐어요. 마감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감했고요. 지수 보면 상해종합지수는 0.47% 상승했습니다. 심천성분지수 1.36% 올랐고요. 창업환지수 1.89% 올랐습니다. 과창 50도 0.99% 올랐고요. 어제 유일하게 플러스할 때 항생만 조금 한 0.11% 상승으로 좀 약했고, 항생테크지수도 0.97% 올랐습니다. 위아나 고시 환율은 6.6930 위안으로요, 달러당. 또 절상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은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특별한 악재도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국경자 소비가 너무 좋았고, 또 위아나 강세 가고 있고, 다음 주에 14차 5개년 계획 나온 5중전에 있고, 이런 것들 다 같이 맞물려 있고요. 또 엔트 파이낸셜 지금 상장도 있고,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엔트 그룹이 증감위에서 상장화가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10월 말 예상했었는데, 11월 초 정도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예상은 6일 또는 9일이거든요, 11월에서. 이게 되게 절묘한 날짜예요. 왜 6일 또는 9일이냐. 며칠, 무슨 날보다는 뒤에 있고, 무슨 날보다는 앞에 있는 건데, 일단 미국 대선은 지나서 하고, 11월 3일이니까요. 그건 보고 하겠다는 거고, 또 이게 엔트 파이낸셜이면 알리페이잖아요. 광군제보다는 앞에 해야겠죠, 당연히. 광군제 버프를 한번 받아야 되니까. 상장하고 나서? 그렇죠, 상장하고 나서 광군제인데. 어떤 시장에서 상장하죠? 홍콩이랑 과창판의 금시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밸루에이션이 2천억 달러에서 2천5백억 달러로 늘었었는데, 2천8백억 달러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3백... 상장 후 적정 주가를 시장에서 예측하는 숫자가 그렇게 바뀌더라, 그 말이죠. 아니, 이제 엔트 파이낸셜에서 목표로 하는 밸루에이션. 이 정도의 공모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직 공모가 안 정해졌어요? 네, 아직 공모는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밸루에이션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만 보면요. 대표 음식료 주들이 9월까지 되게 좋았다가, 9월 초에 정점을 찍고 좀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그 가격 조정도 좀 있었고요. 뭐 백주 기업들이라든지, 간장, 해첩미업, 이리시럽 이런 기업들이 오늘 2에서 4%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터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신고가 행진을 하던 전기차 업종이 3일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BID는 신천시장에서는 9.31%, 거의 상한가 같고요. CATL도 5.31% 상승했습니다. BID 관련해서는 저희 김병규 연구원이 현지 소식 좀 찾아줬는데,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로 만든 배터리인데, 500에서 600km의 주행거리 내는 셀투팩이라고 해서 바로 패키징하는 모듈을 없애서 이렇게 효율을 높인 건데요. 이게 이제 제2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BID는 자기들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기네 차용으로 많이 썼는데요. 제2공장을 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증설한다고 했던 거는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CATL하고 경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9월 달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임너 대표가 왔다 갔었거든요.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BID가 원래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네. 자기 거 용으로 만들었었는데, 중국 내 다른 업체한테 판매도 할 것 같고, 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오더가 있으니까 증설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신고가 영역 들어가고 있고요. CATL도요. 좀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지금 테슬라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든 모델3를 유럽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베를린에도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가 넘어갔던 건데, 피어먼트에서 만든 게. 유럽으로. 그런데 이게 상하이에서 만든 걸 유럽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는 CATL 배터리의 장착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좋은 걸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네. 그래서 CATL도 리튬 인산철, LFP 타이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기업들한테 좀 서늘한 얘기긴 한데, 인정을 받고 있고요. BID랑 CATL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훨씬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런데 이제 둘 다 리튬 인산철로 어쨌든 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도요. 니오나 리오토 등 상장돼 있는 또 굉장히 유망한 전기차 업체들이 있어서요. 2부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9월에 중국의 이커머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저희 또 담당 정용재 의원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9월에 이커머스 시장은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조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6월에는 26% 증가, 7월에 24%, 8월에 17%. 좀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밖에 돌아다녀서 가게 가서 사와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정상화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비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 증가. 뭐 그거는 온라인 시장이 계속 커지는 중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4분기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들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광군제 앞두고 있는데 매년 역대급 경신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요. 보면 증동은 지금부터도 계속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고 11월 11일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11월 11일만 하던 건 11월 초에 또 전야제처럼 한 번 더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이번 4분기는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또 이커머스 시장에서요. 새로운 격전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식요품 배달 시장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이마트몰이나 마켓컬리 이런 거 이제 마트 물품을 배달받는 것들. 동네 슈퍼에서 파는 물건 배달받는 거. 동네 슈퍼도 있고. 동네 마트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커졌던 게 음식 배달이었잖아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 얘네는 이제 메이투안 디앰핑. 메이투안 디앰핑. 경쟁은 이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도 한 235조까지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100조 우스워요.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요. 알리바바 계열 어머러랑 경쟁이 치열한 구간 한 1년 6개월 동안 주가는 횡보했어요. 못 올랐는데. 메이투안 디앰핑이. 지금 거의 한 70% 가까운 점유율로 압도적인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주가는 올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승리자가 되니까 이런 200조 원대 기업이 나온 건데요. 그 다음 시장. 넥스트로 다음 격전지가 음식료품 배달 시장입니다. 아직은 이제 이커머스에서 한 5%에 불과한 시장이고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약 84조 원 정도 되는 중국의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전년 대비 한 46% 성장 예상된다고 정제위원 정리해 주셨는데. 집에서 해먹는 요리 재료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뭐 식자재도 있고. 그냥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서 사는 모든 거라고 하면 돼요. 이게 이마트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트몰 들어가면 우리가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걸 살 수 있잖아요.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 그럼 없었나 과거에? 인터넷 쇼핑이 결국은 마트에서 사는 거 인터넷으로 장바구니에 담으면 배달 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그게 굉장히 커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은 사실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중국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또 역시 알리바바가 좀 하고 있어요. 제대로. 당연히 모든 거는 이제 알리바바 계열과 텐센트 계열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알리바바는 이제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 허마라고 해서 알리바바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건데 허마 샌셩이라고. 샌셩이 아마 선생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슈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PK마트 신세계 PK마트 이런 좀 프리미엄 슈퍼. 조금 고급스러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14개 도시 한 250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하고 허마는 이제 회원제 창고형 매장도 하나 오픈을 했어요. 코스트코 같은 것도. 그런데 이제 이게 와서 사도 되고요. 좋은 식자재들이 있는데 또 반경 3km 내에 있는 건 30분 안에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요. 30분 안에 내가 클릭해서 30분 안에 온다는 거는요. 내가 가서 사는 것보다 빨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 그거. 3km라는 제안이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닫은 액서스도 1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는데요. 이런 거 하고 또 티몰 슈퍼라고 해서 창고형 온라인 마트도 하고 타우시엔다? 이게 발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우시엔다. 이게 썬아트라고 하는 중국의 1등 마트 체인이 있는데 이거 기반의 플랫폼도 알리바바 하고 있어요. 썬아트는 중국 내 1위 대형 마트 체인인데 알리바바가 또 원래 지분 36% 갖고 있었는데 또 36% 늘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72%로 늘렸고요. 오늘 설명해 주신 허마 센션? 타우시엔다? 다 알리바바 계열이라서 알리바바 주가와 연동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경쟁자, 강력한 경쟁자가 오늘 말씀드린 다다 넥서스라는 기업인데요. 다다 넥서스. 네. 다다 넥서스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DADA, 다다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한 20% 이상이 좀 오르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진동이 47.9% 갖고 있어요. 대주주로. 그리고 월마트가 10.7% 갖고 있는데요. JD 따우자라고 해서 음식료품 배달하는 것과 배달대행, 뭐든지 배달해드립니다. 꽃배달부터 해서 모든 걸 배달해주는 다다 나우, 퀵서비스 같은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이 JD 따우자는 2, 3, 4, 5위 마트랑 다 제휴를 맺고 있어요. 벵가드, 영휘, 월마트가 4등이더라고요. 연화마트, 동네 슈퍼마켓까지 다 제휴를 맺은 플랫폼이어서요. 700개의 도시 커버하는 게 약 9만여 개 점포와 플랫폼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동네 슈퍼나 마트들은 이미 있고. 있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달하는 거는 그 시스템은 못 갖추고 있는데. 있으니. 얘네가 주문도 받아주고. 이 다다 넥서스에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배송도 해주고 배송기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운고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이미 음식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음식점들이 직접 배달기사 고용하거나 혹은 온라인 주문, 뭘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다 받아서 주문서만 드릴 테니까 그냥 저희가 가서 나머지 해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마트들을 대상으로 다다 넥서스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도 비마트라는 걸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직은 이 시장에서도 제이디 따오자 다다 넥서스의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험화가 좀 크거든요. 험화가 훨씬 큰데. 그런데 규모를 보면 700개 도시, 9만여 개 점포. 그렇게 보면 앞으로 다다 넥서스가 좀 잘만 하면 앞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치열한 경쟁 구도인 거죠. 마치 어머러와 메이투완이 경쟁을 하듯이.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잘해서. 제2의 메이투완 DM핑이 될 수도 있다는 후보로들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가 총액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다다가? 네. 다다가 됐었을 때. 그때 소개해드렸을 때가 한 7조 원 중반대였는데 총액이 좀 올라왔고요. 또 이게 또 아이폰 부스터를 타는데요. 지난주에 중국 내 한 천여 개의 리셀러들하고 판매 계약을 맺었고 배송까지 하는 거. 그중에서 500여 개와는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이디따우자에서 판매 그리고 다다나무에서 통해서 배송까지 하는 건데. 제이디몰의 물량도 다다넥서스가 담당을 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핀두어두어가 작년 말 이후에 한 3배가량 주가가 올랐는데 그때도 이제 그 부스터로 이제 아이폰 공동구매가 좀 일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다넥서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배송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배송하는 게 이제 다다나우의 배송 물품입니다. 그러면 퀵서비스하고는? 뭐 비슷한 것도 있죠. 그런 역할도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업종에 자꾸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없네요 딱 떨어지는 건 우리 흔히 꽃 배달이나 케이크 배달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업체를 찾아야 했잖아요 닫아나고 들어가면 제지 따오자 들어가면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요 매번 시장이 크기도 하니까 우리한테 없는 서비스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시장이 커서 시도도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알리바바 계열 알리바바 지원 받고 징동도 결국 텐센트 계열이니까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좀 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약도 제조한 약도 배달해 준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편한데 난리 나죠 업계에서 그럼 또 이제 또 오남용이 어쩌고 아주 시끄럽고 뭐 그렇겠죠 유럽 증시 한 번 가볼까요 네 유럽 증시는 지금 보시면 독일은 좀 많이 빠지네요 0.78% 아까보다 전반적으로 좀 빠집니다 아까 좀 플러스 보였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네요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영국만 한 보압권이고 프랑스도 0.16% 유로스톡스도 한 0.16% 하락이고요 뭐 일단 미국하고 좀 연동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건 이제 아일랜드가 최고 수준 5단계 봉쇄 조치를 했어요 거기는 5단계까지 있나봐요 네 그 최고 수준인데 거주지에서 5km 반경을 벗어날 수 없고요 필수 출퇴근 인력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면 5km를 내가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바로 고발되는 동네 가게에 마시리나 다니지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죠 특히 차 타고 갈 거리는 가지 마라 맞습니다 5km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리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까지 같이 보면 아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나스닥이 한 0.14% 상승 중이고 선물이 S&P500 0.24% 상승 다우존스 0.25% 상승인데요 어제도 사실 되게 이 시간이 좋았는데 경기 부양차 안 된다고 해서 빠졌고 또 장 끝나고는 다시 또 렌시 펠로시가 문우신하고 합의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선물이 올랐는데 되게 재밌는 게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렌시 펠로시가 얘기한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혹시 왜 이렇게 데드라인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브렉시트도 그렇고 부양책이 뭐길래 그래서 오늘까지 안 되면 대선 전에는 없다라고 NC 펠로시가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2.2조 달러 백악관 1.8조 달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하고 백악관 합의되면 공화당 설득하는 데는 2분도 안 걸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경기 부양책이 뭐길래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시장은 좌지우지 하느냐 그게 좀 드려보면요 경기 부양책 일단 실물 경제는 되게 중요하죠 현금이 살포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살포돼서 실업수당이 되는 게 살포돼서 당연히 실물 경제도 중요한데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심증만 갖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KTV에서 금요일마다 주간 전략자로 내시는 게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딱 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요 현금 예치금으로 한 1조 7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부 통장에? 네 근데 보통 한 1,500억 달러 많아맞자 3, 4천억 달러 갖고 있었는데 지금 1조 7천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현금을 그거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게 다 이제 국채발행하고 양적어나 패드가 다 사주어서 돈을 준 건데 지금 그 돈을 못 써가지고요 그대로 연준에 다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아 푼 돈 실제로 그래서 나와야지 이제 부양책이 나와야 그 돈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연준이 실컷 국채 찍은 거 사줘서 1조 7천억 달러를 밀어줬는데 그 돈 다시 연준에서 예치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게 경기부양책이죠 뭐 그래서 100억 간에 1조 8천억 달러라고 어떻게 숫자가 뭐 고묘하게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당연히 경기부양책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물 경제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요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심증이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제는 재정정책을 할 때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던 겁니다 아니 지금 돈을 쓰라고 줬더니 다시 우리한테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를 또 사줍니까? 그래서 이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경기부양책을 화끈하게 써버리고 나면 연준은 또 사줄 용의가 있는 거죠 또 국채를 찍으면 그럼 양적 완화가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사실은 실물 경제는 그 돈이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한 번 또 움직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경기부양책하고도 맞물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도 그래서 연준은 되게 답답한 겁니다 돈 줬잖아 왜 안 쓰고 있냐 그리고 또 시장은 나는 쟤네한테 돈 줘서 저거 써야 또 줄 건데 왜 시장 니들은 나만 보고 있냐 좀 이런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책 오늘 될 거냐 데드라인인데 글쎄요 일단은 알 수는 없지만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대선 오늘 안 되면 대선 지나고는 꼭 되겠죠 왜 통장에 돈이 1조 7천억 있잖아요 쓰라고 준 돈이 그럼 무조건 하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주식을 팔아놓고 있는 분들 저한테 질문하셨던 고객분들도 만약에 팔아놓고 현금이 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오늘 합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사야죠 그러면 이제 뒤늦게 막 추경 매수가 되는 스텝이 꼬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런 주식시장은 시장은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주식을 꽉 채우신 분들 오늘 안 되면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된다 그러면 실물 경제도 돌아가지만 다시 양적 완화 사이클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성은 또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고령하니까 아마 그게 그러면 여윳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건 당장 쓸 돈은 아니더라도 여윳돈이어서 조금 손해받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아마 그렇긴 할 거예요 미국은 근데 상원이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은 공화당 상원이 계속 안을 퇴짜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공화당 상원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똑같은 상황일 텐데 약간 선거랑도 맞물려 있는 게 같은 게 공화당 의원들은 어쨌든 자기 지지자들은 돈 쓰는 일단 공화당 내에서는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면 계산 달라진다 통장에 있는 돈을 그러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 좀 증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오늘도 부양책 나오냐 안 나오냐만 가지고 베드라인이니까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고 장은 안 좋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고 그렇다 한들 좀 버티면 결국엔 이거 하게 돼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적들이 좀 나와주면서 메롱을 해주면 좋은데 네 일단 넷플릭스 실적 나올 거고요 오늘요? 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9월에 주택 허가 건수랑 차권 건수 또 주택 지표는 워낙 좋았었고요 넷플릭스는 일단 1분기 때 거의 1500만 명 이상 증가를 했고 2분기에도 천만 명 이상 증가했거든요 한 500만 명대 이상을 하는데 그 컨센서서 지키냐 못 지키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테스트가 이제 비공개로 시작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얼만큼 노출시켜주느냐 또 좀 관건이겠죠 그게 오늘 시작이니까요 내일 장 종료 후에 테슬라 실적 발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양책에 대해서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 조용히 넘어갈 거고 아 진짜 오늘은 될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 안 되면 실망이 크겠죠 약간 기대는 선물 보면 약간 기대하다가 지금 조금 줄어드는 거 보면 약간 기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댈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